루에노 메스케 점프에 있는 캐릭터들이 전부 다 나와요 대부분 아 그룡 다이산! 꺼져있나 꺼지라고 아 그룡 다이산! 아 잠깐만 늦었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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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엎서 걸려서 야! 도망가! 도망가자! 도망가자! 도망가! 아! 치고나! 치고나! 와 치고나는 서포터도 좋네 왕령 대상 인마 아우 얘 때리는게 졸라 빨라 하우 아오 데미지좋네 아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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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와 이거 좋다 괜찮은데 와 이거 사기 아니야 가까이 오면 이거 쓰면 돼 자 아까 전처럼 하나 둘 셋 지금이야 아 이제 서포트는 반격이 안 돼요 아 근데 운빈 안 죽는다 오케이 케이삭이다 솔직히 운배에는 변신이 있어야 돼 근데 변신을 안 해요 정말 실망이야 귀신으로 변신을 했어야지 오늘 몇시까지 할 것 같냐고요 글쎄요 아 도중에 공사면 안 되는데 뒤에서 맞으면 안 되는구나 아 난리로 말리고 있어 말리고 있어 전화단 전화단 멀리 있으면 방심하지마 달려와 달려와 지금이죠 달려면 안 멈추는 사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띄하고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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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시만요 멍용 콘보가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새들 때리고 캔슬시키고 나서 세모를 두 번 하나, 둘, 셋, 펜슬 하나, 달려가서 큰일 때리고 아, 이거 안 되는구나 큰일 났어 아, 뭐야 딱이지 와 혹시 이거? 아, 안 되네 안 되는 겁니다 끝냅시다 자, 뒤에 뒤에인데 오, 그러지 유도 꽂자 아, 안 돼 야, 안 돼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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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